와우! 스밀싱까지! 스밀싱까지! 야, 대박! 스밀싱! 이야, 이게 경기가 되고요! 다음 거, 다음 거 해볼게요! 막대사탕 잡았습니다! 이야, 이거 안 되는데! 거의 안 보여요, 형! 아, 이거 안 돼! 과연! 과연! 우와! 우와! 오! 이야, 대박! 대단한 집중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!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! 네, 그러면 1단계입니다! 연예인 최고의 묘기를 가려라, 1단계! 자, 몸도 푸세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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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! 아, 그렇지! 다리가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들지? 야, 다리 두는 게 신기하다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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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 이제! 도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! 준비가 됐으면 도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! 도전! 도전! 과연! 과연! 탈락! 과연! 탈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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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겐 인사들이 이제 나오셔야죠! 네, 나오셔야죠! 어, 나오셔야죠! 나오셔도 한번 거짓을 해보세요! 세계국제대회 70회! 파이팅! 그리고 14개 대회 연속 국제 우상입니다! 라겐 인사랑, 영웅이야! 아! 아! 긴장되시거든요! 긴장 안되시죠? 긴장되는데요! 다 도전! 뭘 긴장되시겠어요? 도전! 알았어 알았어 그렇지? 근데 저런 소리를 느꼈어서 선생님이 치실 때 정말 치고 싶으셨는지 휙 소리가 났어요 휙 소리가 자 이제 2단계입니다 연예인 묘기 대회 2단계 국자입니다 노장의 쌍꺼 됐다 자 봤다 쌍국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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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경님 한 번 국자 다경님 쌍국자 이제 감정을 쓸 거예요 잠시만요 국제 대회 70% 호텔입니다 준비 도전 도전 과연 됐어 봐봐 2단계 4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지, 쌍수? 쌍수. 됐다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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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야 돼. 자 주세요. 박망봉 포즈. 자 이제 70회 대회 우승에 빛나는. 국지대회. 다민국 최고의 선수. 제일 긴장하시죠. 도전. 도전. 수저를 들고 있습니다. 타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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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왜 그러세요? 형님, 왜 그러세요? 형님, 왜 그러세요? 형님! 왜 매번 실패를 하시는 걸 그렇게 긴장이 돼요? 그때는 시즌 뒤로 긴장되고 잘 안되네요 더 떨렸어요 대단해 더 놀라운 우선 지금까지 무대는 몸도 풀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선 초월 우리 이은진 선수의 배드민턴 묘우기